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사이탐구 영역 대표 강사 이다지입니다. 9월 평가원 한국사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월 평가원 한국사 시험 어떠셨어요? 많은 학생들이 좀 호불호가 나뉘는 것처럼 난도에 대해서도 진짜 어려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평이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번 9월 평가원 한국사를 어떻게 냈는지 브리핑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그래서 실제로 기본 소양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핵심 내용을 위주로 평이하게 출제하고자 하였다. 사실 이 말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단순 암기형보다는 그런데 사료해석형 및 혹은 연평으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징점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6월 평가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내용,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한 것은 맞지만 그동안에 잘 물어보지 않았던 생소한 주제를 발굴했다라고 하는 게 특이점이었어요. 9월 평가원에서는 그런 시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수능에서 어떻게 나온다라고 하는 건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6월 평가원처럼 생소한 주제를 좀 발굴할 수도 있고 핵심적인 내용을 물어보기는 하지만 감으로, 이제 여러분들 감으로 푸는 한국사에 익숙하잖아.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진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변별을 낼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평이한 출제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피드백을 받았던 것 중에서 조금 혼란스러웠던 게 뭐냐면 어떤 친구들은 나는 항상 모고에서 1, 2등급 계속해서 한국사를 맞았는데 이번에만 좀 많이 못 봤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되게 평이했다,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다라고 하는 친구들로 나뉘어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공부 유무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으로 풀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었다는 거죠. 감으로 이거 조선시대 같은데 사료가 조선시대니까 선택지 조선시대 이런 식으로 풀 수는 없는 시험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료해석형으로 주어져서 자료를 해석하는 데는 그 내용을 공부를 했으면 정말 쉽지만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감으로 문제에 접근하기는 어려웠던 시험이었다라고 하는데 이번 시험에 의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 시대별로 출제됐던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 항상 출제됐던 비율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6월 평가에서는 살짝 꼬아서 문항 출제의 비중을 조금 달리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선사고대에서 2문항, 고려에서 2문항, 조선시대에서 2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근현대사에서 14문항이 출제가 돼서 근현대사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잖아. 개화계에서 5문항, 일제강점계에서 5문항, 현대사에서 4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들을 살펴볼게요. 1위당한 문항 20번 문항은 무려 오답률이 66.9%였습니다. 박정희 정부랑 관련해서 3선 개혁과 관련된 시기, 연도까지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항이었고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필수한국사가 아니라 상대평가 시기에 나오더라도 손색이 없는 그런 문항이에요. 상대평가 한국사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문항이라는 얘기죠. 미추진 공부가 이뤄진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현대사 파트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료 해석도 해야 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 현대사의 출제 비중도 3문항으로 늘어났고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계속 제임은 3기, 3선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박정희 정부 시기에 1969년을 고를 수 있어야 되고요. 해당 내용의 연도까지 알아야 됐어. 5.1역 군사정변을 통해서 박정희가 권력을 장악했고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죠. 유신헌법 공포는 굉장히 중요한 기출 연표제 1972년이기 때문에 1969년에 3선 개헌은 다에 들어가면 됩니다. 연도까지 알아야 되고 사료에서까지 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항이었고요. 그래서 오답률이 이렇게 높았지. 66.9%나 되는 오답률을 보였던 거야. 자 5번 문항이 오답률 2위 문항이었습니다. 오답률이 62.3%였고 대동법과 관련해서 전근대사 파트에서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거예요. 전근대사가 정치사로 나오면 쉬어. 정치사는 여러분들이 시대를 고려인지 조선인지 선사인지 고대를 인지로 구분하는 게 굉장히 쉽지만 경제사나 사회문화사가 나오게 되면 내용을 알아야 짚을 수 있는 문항들이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오답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정치사는 흐름, 스토리 흐름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되지만 경제사나 사회사나 문화사는 장학 퀴즈식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대동법이라고 하면 뭐 조선 후기 이런 식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사례석을 통해서 대동법이라고 하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고 각 시대별로 다르게 실시가 되었던 경제정책의 내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문항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경제사 파트까지 꼼꼼하게 보지 않았던 친구들이 틀렸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문항 3위에 해당하는 문항은 오답률 60.6% 9번 문항이었습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고 물었는데 신간회랑 관련해서 사실 자료 속에서도 키워드를 그대로 주고 있고 선택지 자체도 까다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선생님 항상 신간회의 내용을 가르칠 때 강조하는 게 뭐야? 이름만 비슷할 뿐이지만 1907년에 창설됐던 신민회랑 이름이 비슷해서 많은 학생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항상 매력적인 오답은 신간회 문제가 나오면 신민회를 주고 신민회 문제가 나오면 선택지에서 신간회를 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신간회와 관련된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신민회랑 관련된 3번 오산학교와 대상학교를 설립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넣어서 얘를 가장 매력적인 오답으로 많은 학생들이 잘못 선택하는 선택지로 3번을 선택하게끔 구성되었던 문항이었죠. 자 4위에 해당하는 문항을 볼게요. 11번 문항이었고 58.7% 오답률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하는 구간이 40에서 50% 오답률 구간이에요.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는 구간이 60% 이상 오답률을 보이는 구간입니다. 40에서 50%의 오답률이 많이 나오는 이 많이 출제가 됐던 시험일수록 변별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사실 60% 이상에서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되면은 상위권 학생들도 틀리는 문항이고 이 상위권 아래의 중화위권 학생들은 아쌀이 다 틀리는 문항이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으로 성적이 많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변별도를 잘 높여서 학생들을 잘 변별해내기 위한 시험은 40에서 50% 오답률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이런 문항들이 바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하는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지. 조일통상장전과 관련해서 사례해석형으로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이런 1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요약강좌 그러니까 선생 강의 중에 대표적으로 20시간의 기적 개념완성 강의가 있잖아. 20강으로 진행되는 그리고 요약강의가 있죠. 스토리텔링으로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스토리텔링으로 중요한 요점만 짚어주는 강의가 6강으로 6강의 기적이 있는데 요약강의 같은 6강의 기적 같은 데서는 조일통상장전과 관련해서 깊이 있게 선택지에 있는 내용들까지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적 구간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선생님 저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가 나오고 있고 기본 개념 강의도 들었어요 라고 하면 6강의 기적. 4등급 이하로 성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면 기본 개념 강의를 좀 더 들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70일 남았잖아요.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긴 시간이야. 이 시간 어떻게 잘 알차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나중에 성적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5위에 해당하는 문학 18번 문학이었고 58.4% 오답률 김대중 정부 제의식이랑 관련된 내용이었고 사료해석형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현대사에서 통일정책과 관련한 내용은 시험에 진짜 많이 출제가 되었어. 김대중 정부식의 6.15 남북공동선언 노태우 정부식의 남북기본합의석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3대장이 박정희 정부식의 7.4 남북공동성명이죠. 해당 내용은 정말 여러 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현대사는 특히나 각 정부, 대통령으로 구분을 해서 각 정부식의 통일정책, 경제정책,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어떤 진전이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 세부적인 흐름들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내용 정말 여러 번 기출이 됐으니까 시험에 나오면 절대로 틀리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시기에 김대중 정부식이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에 더해서 6.15 남북공동선언까지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근대사 파트 그리고 근현대사 파트별로 문항 비중도 다르지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식과 그 정도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 정도의 차이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4등급 이하 구간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완성 강의 그리고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구간을 6강의 기적을 활용하셔서 마지막으로 내용 잘 정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위가 지나갔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추운 겨울이 오겠죠. 그 추운 겨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따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국사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랑은 6강의 기적에서 만나요.